3년 만에 메르스가 다시 발생하자 관련 기업 주가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. 큰 변동폭 탓에 자칫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안태훈 기자입니다.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메르스 공포에 손세정제, 극세사 마스크 등 메르스 수혜주들이 어제 일제히 반등했으나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. 대표적 백신 생산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는 전날 29.89%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오늘은 9% 이상 하락했습니다. 마스크를 생산해 메르스 테마주를 꼽히는 웰크롱과 오공은 전날보다 각각 11%와 9% 이상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. 증권업계는 메르스 치료제 개발이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심리적 요인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말 그대로 순수 테마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치료제를 갖고 있는 데가 없고요. 예방 백신 정도를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이슈가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돈을 벌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테마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반면 전날 3.25% 하락했던 호텔실라를 비롯해 전날 약세를 보였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, 진에어, 아시아나항공 등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이처럼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함부로 투자했다가 자칫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오름세를 지속하던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해 더욱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아시아경제TV 안태훈입니다.